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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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실라!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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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홍자야 아빠 낙지 갔다 올게 낙지 갔다 올게 조이씨 조이씨 홍자야 아빠 낙지 갔다 올게 아빠 낙지 갔다 올게 여러분들 오늘 도다리 미션이 있어서 요새 도다리 저기 돌돔이 너무 안 나와서 돌돔이 안 나와서 오늘 도다리 잡으러 가겠습니다 금식 걸고 도다리 미션 금식은 걸릴 것 같은데 다 성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유 건배님 어서 오시고요 아유 오늘 미션 때문에 지렁이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와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닭새끼 핫도겟돌입니다 오늘은 도다리 미션을 받고 왔습니다 도다리 사짜 3마리 잡는 거 쉽고 집사람 기록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 5마리 잡는 미션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미션이 걸려있어서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은 것은 묵녀향이고요 오늘 사용하는 로드는 제이더블 피싱의 다크니스 다크나이트 425SS입니다 니는 시마로 액케 1120이고요 파랍사 425 45 45봉돌입니다 그리고 거치대는 제이더블 피싱의 서프스탠드 1803입니다 목줄은 85 그 다음에 참돔바늘 9 를 사용합니다 이쪽에 한 대는 제이더플래싱의 서프잇 500 60봉돌이고요 돌돔체비 그대로예요 손육컨 모노줄에다가 똑같이 체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유튜브 캠프닭스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지금 시간이 1시 35분이니까 지금 마지막 날물이거든요 지금 30분 내로 뭐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초는 14.1도로 올랐어 와 한 며칠만 도달이 하다 보면 본동이 이제 좀 있으면 물때 좋아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수온도 올라갔는데 확 그냥 터져라 소세지 김치 될까? 소세지 김치 머리 스타일 때문에 머리 한개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 내가 쓴 모자 써보면 나보다 작네 그럴걸? 나 머리 작아요 뭘 나보다 작네 그래 아니야 나 헐렁해 되게 아 씨 줄자로 재봐야겠다 머리 크기 줄자 있지 너 진짜? 이 마루 맞아? 맞아 이렇게 이렇게? 손 떼요 딱 56 56이야 56 본인들 재봐 56이라고 본인들 재보라고 네 야 근데 30분 내로 입지로 와야 되는데 지금 다섯 마리 잡으려면 진짜 바다에 고기가 없는 건가 ports 이제 워킹은 누구잖아요 완전 신박한템인 것 같아 어 미안 오 봤어 왔어 오빠들 3반대 왔어 왔어 빨리 야 낚시 끊어올뻔 했다 신중해라 낚시대 긁거렸어 사이즈 크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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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뭔데 빠졌다고 뭐 없어 어떡해 와 꺽룩이 컸는데 와 아깝다 와 사짠데 무조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너무 꿀렁돼서 다 토하고 난리났대 그리고 그 오오오 왔어 봤어 빠지면 안된다 이번에 과연 뭐야 왕성동 성동이라고요? 애기 애기 잘 가라 놔줘서 고맙다 아 벌써 두 마리인건데 알파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알파? 오 푸셨어 목탄 애들이 많네 어머 깜짝이야 어머 놀래라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야 야 야 가 가 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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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걔가 걔를 알아보네요 그치 아 뭐야 얘 못 듣는 거야 이 길을 뭐 뭐야 자 오빠들 갑시다 굿 한번 갑시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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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기오빠 고맙습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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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왔어 끝나자마자 바로 뽀그러나 잡아야지 생룩집이 시행했으니까 텐션 풀고 확 꺾지 못하네 찐션 풀고 무릎은 치즈 프로필러 쫙 꺾어야 했는데 아니었어 아 아깝다 도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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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간에 뭐가 있지? 왜? 거기 있다고? 뭔데? 우와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조용히 왔어? 오늘 큰 놈이 없네 우와 이시가리 이시가리야? 돌개 보이시죠? 돌기 자 오빠들 얘는 살려줄게요 긴 짓 살려서 잘 가라 딱딱이 아직 지렁이 남아있는데 호매 놓친 게 너무 아쉬워요 걔 놓치면서 오늘 다 망했어 망했어 진짜 아니야 오 왔다 우와 오 오 오 오 오 됐어 우와 되게 커 우와 우와 뭐야 놓치면 좀 못한 거야? 안 걸렸어? 호매 이거 잡았어야 됐는데 겁나 컸는데 입질 어 있어? 왔어 왔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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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도다리? 우와 도다리 왔다 오 얘 사이즈 좋네 밑에 들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재볼까요 오빠들? 좀 안 될 거 같은데 35호 정도 되네요 그쵸? 3호? 아 생각보다 싹네 자 잘 가라 뚝뚝이 두 마리 더 두 마리 더 두 마리 더 잠깐만 이거를 이제 두 마리만 더 잡으면 돼요 지금 그래도 만약에 잡어 같은 거 나왔으면 그런데 지금 도다리가 나왔다면 물때가 아직 다 보증아 죽네 다 보증아 죽네 어 왔어 왔어? 어머 떼졌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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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 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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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 왜 왜 만난다 왜 또 떨어졌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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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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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감실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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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5cm 되겠다 귀엽죠 귀여워 나졌어 귀여워 하하하 희망이 응? 한 마리만 더 나오면 됩니다 이게 도다리 이거는 못해도 생명체 5마리 미션은 깰 수 있겠습니다 이모 이것 좀 도와줘 봐 네 떠뭉 희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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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은 것만 나왔어요 감시 도다리 이시가리 자 한 마리만 더 나오자 그러면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야 미션판 좀 올려주세요 이랑님 한 마리만 더 잡으면 3000개예요? 한 마리가 도다리 40세가 나는 거야 40세 어 그럼 대박이지 그런 것이 별로 안 남은 거 안 걸린다 어 미션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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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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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채우는 거야 왔어 감성도입니다 감성도 마십니다 에헤이 아까 전부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잘 거예요 조 푸기털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우와 오빠들 막 화내 이게 무슨 일 이거 44 나오면 금식 없어지는 거죠 열심히 했으니까 풀어주시겠지 그 정도는 40 지선을 다하는 거야 아 저기 지금 저 자리에서 3마리 잡았어 지금 사사만 나오면 그 사사만 잡죠 사사 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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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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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요? 네 이 다리는 아닌 것 같아 어우 배고프다 빨갛고 하고 싶다 자 카라바로 이동 뿅 됐어요 근데 이게 재밌어? 뭘 할려고 자 가만히 오빠들 밥 빼 빵 빵 빵 빵 천천히 먹어 천천히 새해 천천히 계란 소금 다행히 밥 먹다가도 밥 못먹어서 위겠네요 누가 한 번만 풀어주세요 네 아이고 한 번만 풀어주세요 한 번만 풀어주세요 네 아이고 고추장 수세비 완성 빠밤. 맛있겠다. 나는 못먹네. 잘 먹겠습니다. 35원. 감자 있어요. 감자 넣었어. 으이그. 비가 오네요. 오빠들 잘 먹겠습니다. 맛있죠. 겁내 맛있다. 으이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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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ид